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오늘은 벌악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거에 누구를 뽑아야 되는데 아직 책자도 안 뜯어보고 누가 누가 후보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선거를 해야 되니까 한번 무슨 공약이 있나? 무슨 공약이 있나 한번 보고 찍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같이 책자 보면서 이거 한번 어떻게 되어있나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받아놓고 뜯질 않아가지고 원래 모든 건 벼락치기입니다. 맨날 벼락치기에요. 저는. 저는 뭐 특정한 정당은 없고요. 무슨 당이 있는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1번 이재명 후보님이네요. 여기 보니까 인적사항,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이런 게 있네요. 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꿈꿨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1번이네요. 1번 위기를 기회로 이재명이 합니다. 위기 극복 청사령관이 되겠습니다. 국미통합 대통령, 경제대통령, 민생대통령, 개혁대통령, 당당한 대통령 아 이거는 이재명 이분이 하신 건가 봐요. 신천지 시설 강제 폐쇄, 계곡 불법 시설 철거, 공공 배달앱 출시, 청년 기본소득 실시, 공공 산후 조리원 운영, 무상교육, 무상교복 제공? 무상교복을 제공했나요? 이렇게 한다고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지수 5천 포인트 저도 주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소득, 기본 대출, 기본저축, 불공정, 불평등, 타파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글로벌 5지세를 열겠습니다 세계 5강 선진 경제 강국이 됩니다 과학기술,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제조업 대전환, 중소벤처 대전환, 교육 대전환,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획국가 이거 왜 이렇게 기나요? 원래 이렇게 기나요? 청년해산 기본을 높이겠습니다 기본소득, 1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기본 대출, 천만원 대출, 기본저축, 천만원 한도저축시 높은 금리 적용? 하여튼 기본소득은 안 되네요 무조건 공짜로 주는 건가? 해당이 안 되니까 아쉽습니다 청년 일자리 군 장병 대학생 지원 일자리 확대를 최우선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 권리보정 기본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 추진 기업주도 혁신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 앞으로 민생 제대로 노후, 자영업자 앞으로 손실보상 제대로 함께 앞으로 성평증 제대로 어르신 앞으로 노후 안정 제대로 돌본 앞으로 국가 책임 제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시켜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 농촌 앞으로 행복 제대로 평화가 경제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전쟁을 할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전쟁 재난 질병 테러 안보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 기네요 한번 같이 봤습니다 2번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1번이 더불어민주당이고요 2번이 국민의 힘인가 봐요 몇 번이 몇 번인지도 몰라요 당도 몰라 인적사항,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체납실적 및 정가기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부당한 권력의 원칙과 뚝심으로 흔들림 없이 맞섰습니다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부름 앞에 깊게 고민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각오로 국민의 뜻을 따르게 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있는데 지금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공약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바꿀 대통령 윤석열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필 사람 국민이 키워주셨기에 오로지 국민만 바라봅니다 두 가지는 지키고 싶습니다 혼밥 안 하기 뒤에 숨지 않기 전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는데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다 이런 건가 봐요 역동적 혁신 성장과 생산적 맞춤 복지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문제를 풀어봅시다 아이 낳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꼈으면 차에서 생활한다는 청년 손님이 생각났어요 밥집을 운영하셨나 봐요 두 분 모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안보를 희생시켜 국민을 불안에 빠트리는 정부가 돼서는 안 돼 안보 전략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핵심 안보 이익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은 어떻게 고생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오로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만 존재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의 것을 대착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공정의 길로 직진합니다 이렇게 공약이 10개가 있나봐요 윤석열의 내일을 바꾸는 10대 약속 1.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행복 경제 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거겠죠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담대한 미술 자율과 창의 과학기술 앞서 가는 나라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 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균형 발절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정부 혁신 정권 교체 지금이 더불어 민주당인가요 정권 교체면 뭔지 모르겠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여기서 돈 100만원 준다는 거 근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만 생각이 나네요 지금 여기 19세에서 29세 100만원 지금만 생각나고 지금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지금 나는 못 받는구나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뭘 기억을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 두 분 다 이제 어쨌든 자영업자를 도우신다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 지금 3번 주 4일제 복지국가 3번 심상정님인데요 우와 정말요? 주 4일제 되나요? 이분이 되면 어떡해 어떡해 주 4일제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이렇게 인적사항 재산상황 세금납부 체납시적 그리고 소명서 이렇게 있고요 와 주 4일제 주 4일제 가능한가요? 저는 근데 주 4일제보다 주 5일을 하고 한 3시 정도 3시 정도 끝나면 이제 어린이집이 4시까지 하잖아요 학교도 이제 학원 갔다 오면 3시면 좀 돌아오거든요 유럽의 복지국가는 보통 한 3시에 끝난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 방과 후에 아빠들이랑 학교에서 이제 축구도 하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주 4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신랑이 일을 나가야 됩니다 밥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러면 하하하하 주 4일제면 3일을 삼지세끼를 한번 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주 5일제가 좋습니다 대신 주 4일제보다는 5일제 하는데 3시에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그런 걸 원하는데 그런 공양은 없네요 하하하하 아무튼 주 4일제 어 사회관계 근데 이제 이틀 쉬고 회사 가면 조금 일하기 싫거든요 근데 3일을 쉬면은 어 더 일하기 싫을 것 같은데 하하하하 아무튼 어 지금 주 4일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또 지구를 구해줘 와 구해줘 지구 이렇게 어 탄소배출 또 얘기하시네요 또 공존과 번영의 신경제 기후위기 극복 이건 뭐지 주 4일은 던져졌다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신복지국가 비전 엄마도 아빠도 전국민 육아휴직제 육아휴직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도 최저소득 100만원 보장인데 이분은 이제 공평하게 100만원을 주나 봐요 그런가 1번 그분은 나이 제한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무조건 100만원을 주는 건가요 청년이 기댈 곳 청년의 육대 권리 청년과 국방을 책임질 한국형 모병제 전쟁이 터지니까 이런 군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더 뛰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가야지요 가야 돼요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군대 보낼 겁니다 내 집이 없다면 자산 불평등 주거 불안정 해소 투기 없는 국토 집 없는 44%를 위한 시민 안심 주거 병원비 걱정 끝 존엄한 존재들 산재부터 질병까지 병원비가 없게 도와주시나 봐요 성폭력 없는 세상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 반려동물 전생의 복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의 주위에 계셔가지고 반려동물 보험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약값 이런게 비싸가지고요 다음 게 삽시다 사장님들의 희생 그만 자영업자 손실 완전 보상 해주시나봐요 아시는 분은 그냥 폐업하셨거든요 인연이라는 시간이 참 길었죠 땅은 삶의 뿌리 농민은 천하의 근본 재벌개혁 플랫폼 독점 방지법 인터넷 전문은행도 예어식 금산분립 알고리즘 투명성 연예신설 플랫폼 독점 방지법 이게 뭐지? 일하는 시민의 대통령 심상정 3번이었습니다 4번 바르고 깨끗한 안철수 4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인적사항 재산상황 세금납부 이렇게 나오네요 이순신 장군에게 열두척의 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봐야 하는데 슬슬 졸립니다 살아온 발자취가 과학경제 강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민생 안정 대통령 방역 대통령 복지 대통령 교육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 2022년 3월 9일 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과학기술 패권 경쟁시대 과학경제대통령이 답입니다 안철수가 답입니다 5대 추격차 과학기술학부 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경제 강국 클럽 진해 국민의당 국민의당 여기는 뭐였죠 정의당 정의당 당도 하도 많아 이제 다 가지네요 아닌가 5번 오준호 기본소득당 누구나 기본소득 65만원 누구나 기본소득을 주나요 뭐 그런게 아니라 자꾸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인적사항 재산사항 세금납부 소명서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을 지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누구나 월 65만원 누구나 월 65만원 그럼 저도 받는 건가요 불평등 타파 기후위기 해결 정치기득권 해제 혁신국가 대한민국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조건 없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뭐 주면은 조건 없이 주긴 해야 돼요 네 증세는 필요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기본소득만 가지고 되나요 다른 정책도 필요합니다 기본 소득을 65만원 줍니다만 생각나네요 네 누구나 집다운 집 누구나 심과 돌봄 누구나 건강 누구나 안전 누구나 정치 누구나 평등 평등하게 돈을 65만원씩 준다고 하십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이거는 6번 허경영님 돈 걱정 없는 세상 올해 대선 선거는 돈을 많이 주는 그런 걸로 트렌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에 돈은 많은데 도둑놈들이 다 가져가 우리는 죽게 생겼네 국가혁명당 자 국가혁명당 재산 및 병역사항 세금납부 여기는 다 똑같은 건가봐요 아이고 아이고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의 후보의 핵심 공약 코로나 긴급 생계 지원금 18세 이상 1억원 지급? 하하하하 아 국민 배당금 18세 이상 매월 1인당 150만원 평생 지급? 평생 지급? 이걸 어떻게 줄 수가 있나요? 결혼하면 결혼비용 1억원과 주택자금 2억원 총 3억원 지급? 대박 출산하면 한 명당 5천만원 지급? 육아수당 자녀 한 명당 매월 100만원? 잠깐만요 아 다 해당이 안 돼요 요거 요것만 요건 되나? 요거 되나? 요거 되나? 요거 되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잠깐만 2번도 되는 거죠? 내가 해당되는 건가? 어 국회의원 100명으로 감축 무보수 명예직 전환 단체장 선거 폐지 단체장 선거 폐지 지자체 의원 부보수 명예직 전환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통일부 폐지 취업부 신설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전환 수능 폐지 수능 폐지?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폐지 반려동물 무료 진료 카드 지급 안경 무료 카드 지급 안경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안경 씁니다 하하하하 국민연금 의료 산책 고용보험 각근세 등 중산층까지 면제 아 세금을 다 면제하는 건가요 지금? 종부세 재산세 자동차세 폐지 증권거래세 폐지 생일축하 선물 전국민 배달 뭐지? 하하하하 생략이 됐네요 지금 33개까지 정책이 있는데 17개까지만 여기 나와있나 봐요 아 아 이 세 그 정책 33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건가 국가예산 600조 여원 중 70%를 절약하여 420조 확보 가능 재산세 비례 벌금제 특수사업자 제도 신설 조세혁명으로 매년 300조 원 추가 확보 가능 고소득자 탈세 방지로 매년 100조 원 확보 가능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국민 배당금 등 양적완화 4천조로 국민 동의 없이 2개월 내 지급 양적완화하면 또 돈의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모르겠습니다 네 진짜 근데 정책은 정말 좋다 하하하하 이건 뭐죠? 7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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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공약 재벌 구규화 국가투자은행 설립으로 공공경제 실현 천만 국가 책임 일자리로 완전 고염 전기업 탄소배출 감축 의무제로 기후 정의 실현 읍면동 공공과사 돌봄센터로 국가책임 돌봄사업 민간임대 금지 공공주택 천만호로 공공주거 실현 의료 교육 교통 통신 에너지 공용화로 공공 복지 실현 여성차별 폭력 없는 사회 성 재생산 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과 배제 없는 평등사회 한반도 평화조약제결 한반도 비행지대화 정당법 폐지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 7번 이배균님 노동당 노동당 이시네요 뭐지? 이게 뭐지? 아 이분 건가? 아닌데 여기 여기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뭐가 이렇게 있네요 잠깐만요 몇 번이었죠 지금 7번 8번은 없나봐요 8번? 8번이 없지 8번은 없어졌나요? 기권하셨나? 9번 김동연님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의 나라로 대한민국 금기 깨기 7가지 약속 1가구 1주택 꿈 이루기 혁신 스타트업 10만개 만들기 청년 안정권 주거권 일할 권리 누리기 전국 5개 서울 만들기 공공부분 정관예우 없애기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없애기 금융 등 5대 서비스 산업 진인 장벽 없애기 여기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지 이제 10번? 10번은 왜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자유 우파 9국 대통령 대한민국 재건의 선봉장 10번 김경재님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일생을 마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김경재도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자유대한민국의 선봉장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재건과 경제 부활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재건국 수준의 자유대한민국 개혁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어르신들이 더 대접받는 제도 확립 작은 정부로 자유롭고 부유한 국민 원전 폐기 정책 전면 수전 원전 강국 제도약 재심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및 민생안전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생계형 부채탐감 입시부정 채용비리 부동산 투기 금융비리적결과 공영방송 대지 자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 11번이 2개 들어있고 뭐야 8번이 없는데요? 8번이 없고 11번이 2개 들어있습니다 자 11번 조원진님 부정부패 쓰레기 정치확 우리공화당 이게 11번까지 오니까 이제 정책이 생각이 안 나요 당이랑 후보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첫번째는 이렇게 후보자 공개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인적사항 재산상황 세금납부 소명서 이렇게 있네요 깨끗한 우리공화당으로 정권교체 11대 개혁 혁신과제 조원진과 함께 성장중심 경제 정책 추진 혁신적 국토균형 발전 계획 추진 교육제도 혁신 국가재정권정 국가권정 재정법 재정 방역재개 개혁 선거제도 개혁 신문방송개혁 탈원전 정책 폐기 탈원전 정책 폐기는 찬성합니다 붉은적폐청상 민노총 전교조 해제 개헌을 통한 민주통합부 민주통합정부음모분쇄 민주통합정부음모 음모가 있나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고통의 나락에서 고통의 나락에서 고통의 나락에서 좋은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공약을 해 주셨는데 탈원전 폐지이게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기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집은 자 그리고 11번이었고 12번 김재현님 진보당 당신의 땀이 빛나도록 땀을 배신하는 기득권 보수 양당 제재를 넘어서야 비로소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립니다 자 1번 진보당 개 그리고 세금 납부 정가기록 소명사 이렇게 있고요 내일이 막막한 사람들 곁에 김재현이 있습니다 고액 등록금에 목숨을 벌여야 했던 청년들 곁에 청년 김재현이 있습니다 들어줄 곳 없어 억울한 사람들 곁에 국회의원 김재현이 있습니다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 곁에 진보당 김재현이 있습니다 12번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혁명 무슨 장이었지? 진보당? 진보당입니다 저도 하도 많아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평등, 노동, 젠더, 기후, 평화 이렇게 열심히 땀이 빛나는 평등 국가로 이거는 좀 마음에 들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를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경제 오직 통일 13번 청년사업가 법학 박사 이경희님 통일한국당 아 우리나라에 통일한국당도 있구나 재산상황, 세금납부 후보를 향해 쏟아지는 물음들 더 큰 대한민국 이경희는 신념으로 길을 열고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경제 오직 통일 벽을 열면 문이 되고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젊은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 청년사업가 법학 박사 이경희님 13 저는 통일을 지지하기 때문에 통일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처음이네요 지금 후보들 중에 13번 통일로 기억하겠습니다 통일돼야죠 국민 분열 정치 이제 그만 국민 통합 정치 이제 시작 경제가 먼저다 통일이 답이다 젊은 경제 대통령 준비된 통일 대통령 이렇게 해가지고 통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번 김민찬님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람 데프공학 한반도 프로젝트 빈보장지대 DMZ의 세계문화예술도시를 건립하겠습니다 저는 식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여기는 식물과 동물의 그런 사는 곳으로 보호되었으면 해가지고 저랑은 좀 맞지 않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세계평화 인류 변형의 길을 열어줄 한반도 프로젝트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정책 지정학적 우춘지인 한반도의 이점을 극대화하여 세계물류의 중심국으로 도약 김포에! 김포에 만들어주세요 세계문화예술도시 김포도 땅이 많습니다 왜 꼭 DMZ에요? DMZ만 아니면 찬성감기입니다 김포에 세계문화예술도시 만들 땅이 많으니까요 다음번에는 김포에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걸로 하시면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사심이 가득합니다 대표 공약은 그래서 한반도 프로젝트 DMZ에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내셨고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정치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통령은 외치 내각은 내치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창간인선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국가진단위원회 구성 청와대 참모회 전문화 공정한 공기업 대표 인선 국민주거권보장 주택부 신설 법률개정위원회 구성 의료복지 확대 이렇게 정책을 오늘은 쭉 한번 벼락치기 해봤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곤란합니다 지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어쨌든 요거는 통일이 생각이 나고요 요거는 비무장지대에 만든다고 했는데 비무장지대는 자연 보호를 하고요 김포나 일산 파주 땅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이분은 지금 뭐였지? 정책이 뭐였지? 아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노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거 일하는 사람들은 요게 정치 생각나고요 지금 11번 분은 뭐였지? 생각이 안 나요 잘 읽고 기억했다가 찍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네 네 9번 10번 7번 8번이 없어요 저는 왜 8번을 못 받았죠? 8번이 없어졌나? 8번이 왜 없죠? 이상하네 10번이 없어졌나? 9번이бы 상성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10개가 생긴다면 일자리 창출 뭐 이런거 이야기 할 거 없이 그냥 기업이 대기업이 많아져야 된다 대기업이 복지가 좋고 다들 대기업 다니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 젊은 사람들은 보니까 어 애플 마이스크로 소프트 같은 상성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10개가 생긴다면 정말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선거인데 후보들의 공약이 마음에 와 닿아 있는 게 없네요 돈 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나는 게 다 돈 준다 돈 준다 항상 뽑아요 누구를 찍기든 찍어야죠 저희가 세금을 낸 거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라도 찍어야 됩니다 무효포라도 던져야 이분들이 국민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 하나하나 유권자들의 소중함을 알고 부패하지 않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투표는 꼭 하시구요 한번 저와 이렇게 한번 봤지만 한번 더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잘 공약을 보고 선택을 하셔가지고 투표하세요 여러분 투표가 우리나라를 더 발전시키는 한걸음인 건 맞습니다 지금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할 수 있으신 분은 투표를 꼭 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